전세계에 있는 분들께서 모두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다. 시범단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념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 내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힘내십니다. 저희가 공연 준비하면서 저희 단원들이 부상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다들 힘든 시기인데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시범이랑 해외 파견이 취소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국기원 시범단이 많은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국기원 시범단과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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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